자, 이어서 3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류국성전 브러쉬의 후단에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이라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아마 그리도 있는데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었죠 그러면 하나는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나요?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부족전류 얘가 이제 과전류죠 부족정류죠 부족정류 과정류 자 부족정류 부족하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나중에 뽕 얘는 너무 과했어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미리 다 쏟아내야 돼요 좀 두렵나요? 식사하시지 않겠죠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채워놔서 나중에 먹을 거고요 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리 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사가 급격할수록 불꽃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족정류는 뭐? 정류 후반에서 후반에서 불꽃이 발생하고요 과정류는 전반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쉽네요 그래서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들은 우리 부족정류라고 하는 거 기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동기발전이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 90도 늦는다는 얘기는 우리 기준은 항상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 전류인데요 발전기에서니까 아 발전이었죠 그쵸? I V였어요 그렇죠? 원래 2인데 그냥 볼트 전압이니까 V로 하겠습니다 V 자 그러면 전류가 늦어 전류가 늦으면 여기 위치했을 때 제가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핑그르르 돌면서 걸을 건데 여기 위치했을 때는 얘가 늦잖아요 전류가 전압보다 늦게 했으니까 이게 늦으면 우리 지각할 때 그 지자죠 지상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그럼 여기도 아 전류가 늦으니까 여기도 지상이 되겠죠 여기서는 전류가 앞서 있으니까 여기가 진상이 됩니다 여기도 진상이 돼요 여기가 뭐였어요? 우리 감자였죠? 감자 감자 여기가 증자였습니다 그죠? 증자작용 증자작용 자 그럼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 동기발전기가 이쪽이네요 그죠? 발전기니까 영율과학이 90도 늦을 때 라는 얘기는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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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0도 늦을 때 어디? 여기 그래서 우리는 감자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혼동되지 않게 표로 한번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한번 해 두셔야 돼요 해 두셔야 됩니다 잘 나오죠 이거 너무 잘 나오니까 감자작용 자 유도전동기가 회전하였을 때 생기는 손실력선 구리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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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손은 동손 얘기하죠 동손 그렇죠? 권선의 저항손을 얘기합니다 권선의 저항손 1,2차 권선의 저항손을 이야기하고요 자 34번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아 정이 문제죠? 뭘 얘기합니까?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얘기는 정격전력을 할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를 우리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하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냥 단순히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정의니까 정의로 내렸으니까 그렇죠 자 직률은 어떤 전동기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어떤 전동기에요? 병렬 형태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분권전동기라고 쓰죠 병렬 형태니까 분권전동기 자 36권 에벌런치 항복전압은 온도 증가했다 에벌런치가 뭐라고요? 우리 눈사태 눈사태 눈사태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눈사태는 너무 커져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에벌런치는 에벌런치라는 걸 눈사태로 암기하셔야 되나?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 에벌런치는 눈사태를 얘기합니다 단상 변압기 결선도입니다 1,2차는 각각 어떤 결선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아 봤더니 얘는 그렇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중성점이 없고 얘는 접지가 있어서 중성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Y결선인데 얘는 3개가 돌고 도네요 그래서 델타 결선으로 보고 왼쪽은 델타고요 오른쪽은 중성선이 있어서 한 곳에서 세 군데로 뻗어나가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성점이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Y결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용량이 작은 유도전력이고 전부에 슬립을 구하는데 이거 암기해 두시면 슬립이 5에서 1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5에서 10% 정도 그래서 이제 중대형 전동기는 2.5에서 5%고요 이것도 이제 교재는 안 나왔지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유도전력의 경우 슬립은 5에서 10% 자 회전수 나왔네요 극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극수를 따지라고 했으니까 회전수 나왔네요 그럼 회전수 N은 P분의 얼마죠? 120F 그렇죠? 1200rpm이네요 그럼 그대로 1200 쓰고요 그렇죠? 공식 억지로 변형시켜서 쓰지 말고 일단 다 대입하세요 대입한 다음에 그때 나중에 구하셔도 됩니다 극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P 이런 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120에다가 얼마요? 주파수 얼마입니까? 60이네요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세요 약분 약분 왼쪽 1이네요 그럼 똑같이 쓰실려면 P는 얼마야 돼? P는 어 1200이고 60에다가 120이죠 1200이로 났네요 10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1200에 썼죠 그럼 이렇게 약분 되니까 P는 얼마야 돼? 6여야겠네요 그죠? 120하고 약분하고 10하고 약분해서 6분의 6이 1이어야 되네요 그죠? P분의 6이 1이어야 되니까 P는 6이어야 되니까 6국 나오겠죠 자 변압기를 Y, DELTA DELTA Y로 연결할 때 1, 2차 간에 대한 위상차 이것도 위상차가 90도짜리도 있고 30도짜리도 있고 기억 잘 하시면 혼동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위상차에 대한 얘랑 얘랑 위상차가 몇 도지 몇 도지 나올 때보다 문제를 한 번쯤은 적어놓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DELTA Y로 연결할 때 1, 2차 간에 위상차는 30도라는 거 자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선을 접속할 틀린 것은 뭐죠?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80% 이상 유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혼동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변압기 중성전의 접지 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조압 혼촉 방지 이거 몇 번 나왔어요 그렇죠? 몇 번 나왔어요 접지 공사하는 이유는 고조압 혼촉 방지 중성전의 접지 공사하는 이유입니다 자 43번을 보시면요 전기난방기구인 전기담요 온도에 관련된 거죠 온도 퓨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 뜨거워지면 딱 끊어줘야죠 계속 뜨거워지면 어떡해요 장판으로 화상을 입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뜨겁게 해 놓으면 어우 등짝이 되는데 저희가 못 느끼는 것도 피부에 아주 옅은 화상을 입게 된대요 계속 뜨거워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민소매 입고 썬블럭 안 바르고 그냥 해변가에 돌아다니다 보면 타소 껍질 그것도 일종의 화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것도 화상의 일종이니까 여러분들 장판에서도 충분히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전선물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가공전선물에서 전봇대에서 집으로 들어간 것을 가공인입선이라고 하죠 집에서 집은 그렇죠? 수용장소에서 또 다른 수용장소는 연접인입선 여기서는 가공전선물에서 지지물에서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가공인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성수지관의 공사 중 틀린 것은 뭐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관의 지지점과의 거래는 1.5m 이하로 할 것 합성수지관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비닐전선을 제외할 것 관상호관 및 박스에 관을 사업하는 기능 바깥지름에 1.5배 이상 아이고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4번이 좀 이상하죠 그죠? 접착점이 접착제에 따라서 1.2배냐 0.8배냐 이렇게 나누기는데 1.5배 이상은 아니었죠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저압 옥래선로에서 전격전력 50일 때 이야 이거 제가 주의라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50 이하냐 50 이상이냐 또는 50 미만이냐 50 초과이냐 달라지죠 딱 50이 걸려졌을 때 아 우리는 50 이하일 때 1.25배 50 이하일 때 그죠? 자 50 뭐였죠? 50 한표 이하일 때 그리고 50 한표 초과일 때로 나눴죠 50 어디 여기 1.25배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쪽에 들어가겠네 곱하기 1.25배니까 그래서 50일 때 51이면 1.1배겠지만 하 그게 참 50일 때 50.5면 아 요걸 또 쓰고 아 그거 좀 애매하긴 하죠 그죠? 경계라는 게 그래서 50 이하일 때는 1.25배니까 62.5가 나오겠죠 자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기구에서 표준부화를 그죠? 다른 거 막 읽다보면 비슷한 문제인 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표준부화를 20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는 표준부화를 20 호텔하고 병원이죠 호텔하고 병원 또는 뭐 여관 또는 기숙사 이런 것도 되겠죠 화학류장소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전기를 공급하기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볼트 이하였죠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볼트 이하였습니다 대지전압은 300볼트 이하 이런 것들은 단답형으로 다다닥 나올 수 있게 두셔야 됩니다 조합연접인입성 시설 규정에 적합한 것을 구하라 아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되죠 90미터가 아니라 그러면 100미터죠 1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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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니까 90미터에 설치하면 돼요? 되죠 100미터 이내니까 그죠 100미터 이내니까 되잖아요 90미터 지점에 시설해도 북미점으로부터 그죠 아 난 100미터로 이었으니까 90이내 땡 이거 아니죠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면 되니까 90미터 지점에 시설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옥내 간통 안 되고 5미터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50번 하나 보도록 하죠 버스 덕트가 아닌 것은 우리 플로어 덕트 피더 플러그인 플로어 덕트는 바닥에다 까는 거죠 그래서 플로어 버스 덕트란 말은 용어 자체가 없죠 그냥 플로어 덕트죠 플로어 덕트입니다 자 큰 공사의 공사에서 콘크리트에 구멍 뚫을 때 아 콘크리트에 구멍 뚫을 때는 우리 드라이브 툴 드라이브 툴 드라이브 툴 이거 쓰게 됩니다 드라이브 툴 금속제 외암을 가지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장소에 설치하는 노전차단기 기준은 50V 초과입니다 50V 초과입니다 동전선의 직섭 전선에서 단선 및 연선에 사용되는 접속 방법은 단선 및 연선에 사용되는데요 단선 및 연선 자 이런 형태들도 기억을 잘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직선 맞대경 슬리브 압착 접속 원수도 너무 힘들죠 한문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한문을 그나마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힘들던데 한문은 또 어르신들 한문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압착 접속 그래 맞대경 슬리브 영어도 들어가고 한문도 들어가고 한글도 들어가고 3개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기에 어떻게 찾아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직선 맞대경 슬리브 압착 접속이라고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죠 왜?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거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거 희망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직접 매설식 지중전선을 직접 매설할 때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m 1m 그 외에는 0.6m인데요 여기는 1m 이상 매설을 해야 됩니다 55번 접지저항의 측정 방법을 가장 적당한 것은 콜라시오 브릿지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보기에는 어스테스터 콜라시오 브릿지와 어스테스터 두 가지 기억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6번 한번 보면요 음 전자 접촉기 두 개를 이용하는데 자 두 대가 동시에 여자되어 상간 단락되는 것을 방지한답니다 자 두 대가 동시에 여자되어 상간 단락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우리 인터록해요 인데요 인터록 장군다는 얘기죠 인터록 교대를 장군다는 얘기죠 교대를 장군다는 얘기죠 교대를 장군다는 얘기니까 우리 인터록해요 두 대를 동시에 단락되는 것을 막겠대요 하나 됐으면 하나 하고 하나 잠그고 이거 잠그고 그죠? 그래서 인터록해요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속감 구부릴 때 보통 안지르면 특별한 얘기 없으면 몇 배? 여섯 배죠 특별한 얘기 없으면 그냥 여섯 배입니다 자 수전력 뭐 500키로 이상 나왔습니다 설루와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 낙뇌나 그죠? 낙뇌나 혼촉사고 낙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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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피 없는 케이블의 바깥지는 몇 배 이상입니까? 여섯 배죠 연피 없는 거 연피 없으면 여섯 배 그죠? 연피가 있으면 우리 열두 배입니다 연피 없으면 열두 배예요 자 주택용 배송률 차단기 전격 전류 65A 과전류 차단기를 저압설로 할 때 동작해야 합니까? 부동작 동작 동작하지 않아야 합니까? 부동작 있고요 동작 있습니다 동작 몇 배죠? 1.45배입니다 1.45배 부동작이 우리 1.13배입니다 1.13배 얘는 주택용이고 얘는 1.05배는 부동작의 산업용이죠 얘는 산업용 산업용 산업용의 동작은 1.35배 1.3배 1.3배 1.05배는 부동작 산업용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5년도 4회차 마무리 됐습니다 2015년 5회차에서 만나뵙게 되겠네요 그렇죠? 좀 쉬셨다가요 매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이어서 보셔도 되고 저는 바로 이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 잠시 후